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타이완 해협의 긴장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10월 13일 4명의 공화와 민주 양당 미 하원의원들이 사흘 일정으로 타이완을 방문했습니다 타이완 여교부는 이들이 무역 경제 등 쌍무 어젠다와 지역 안보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문단은 오하이오 출신의 공화당 의원 브랫 웬스톱과 플로리다 출신의 마이크 월스 메사수체스 출신 민주당 의원 세스 물턴과 하와이 출신의 카이 카헬레 등입니다 이들은 모두 Armed Services Committee 멤버고 웬스톱은 국방정보 병사지원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카헬레는 전투 대세 준비 그룹의 멤버입니다 이들은 차용원 총동과 국가안전위원회 사무총장 꾸리시용, 외교부장 우자오시, 자유무역대표 양전리 등과 만납니다 미국 정치인들의 타이완 방문은 올해 들어 부쩍 늘었습니다 올해만 무려 34명이 타이완을 방문했습니다 이 4명 외에도 월요일에는 텍사스 출신의 민주당 의원 에디 버니스 존슨도 개별 여행차 타이완을 찾았습니다 워싱턴은 계속해서 타이완을 중공에 대항하는 방표를 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은 인정하지만 타이완 독립에는 반대하면서 계속 중공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공이 군사적 침략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한다면서 1년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난 네이터 엘라이라는 우크라나 모델을 적용해 타이완에 65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한다는 국방수권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하원의장 낸스 펠러시가 바이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최고위층으로는 25년 만에 타이완을 방문하는 이래 해업의 긴장은 팽팽합니다 물론 그 긴장이 당장의 전쟁 가능성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크라나 분쟁을 아시아로 이전시키고 여기에다 나토의 아시아 확장이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미국이 우크라나 상황을 타이완에 가져다 붙이려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는 러시아와 충공의 시각이 동일합니다 10월 12일 러시아 매체 스포트니크는 타이완이 우크라나를 지지하는 식으로 미국의 비위를 맞추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포트니크는 지난 8월 낸스 펠러시 방문 이후 프랑스와 일본의 정치인들도 타이완을 방문했다면서 이는 사태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공의 지정학자 삐델롱을 인용해 타이완이 우크라나를 지원하는 것은 미국의 잘 보이고 싶은 열망의 산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삐델롱은 또 타이완 당국은 늘 미국이 이끄는 대로 따랐다면서 와싱턴의 조리되기를 열망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삐델롱은 타이완 행정부가 이 기회를 이용해 우크라나처럼 국제사회에 관심을 끌고 서구 열강의 지원을 받으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크라나는 최근 중공이 중립적 입장을 취한 데 대해 불쾌해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타이완의 국가안전국장 천민통은 중공이 우크라나 사태 전개성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중공군도 여기서 하이브리드 잔의 교훈을 취해 타이완에 적용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이완은 우크라나와 친선을 다지면서 중공과 러시아를 동시에 자극하고 있습니다 율리아 크리멘코 등 우크라나 국회의원들은 10월 말에 타이완을 방문해 세계민주운동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가해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민진당 입법위원 황수재 등은 10월 11일 타이완 우크라나 의원 우호협회를 설립했습니다 타이완의 여러 정당 입법위원들이 참가해 우크라나 측과 화상 연결을 하면서 양국 간 교류를 확대하고 서로 대표처를 설립하자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중앙통신에 따르면 황수재는 중공의 압박은 양국 간 우호의 결심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외사부 차장 위다도 두 나라의 관계가 발전돼 기쁘다면서 국가를 보유하려는 우크라나 국민의 영웅적인 행동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공격에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면서 러시아를 비난했습니다 타이완은 최근 국제관계에서 러시아와 중공을 극단적으로 적대시하는 국가들만 골라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나뿐만 아니라 리투아니아 등 발틱 3국 폴란드와 우호친선 관계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구어장 타이완 국방부장은 중공이 침략할 경우 타이완군의 발포 조건을 밝혔습니다 그는 중공의 항공기와 무인기가 타이완 영웅을 침범하고 물러가라는 경고를 무시하면 격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르뭉술하게 대응 조치를 취한다고만 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선제 발포의 조건을 명시한 겁니다 추구어장 국방부장은 중공의 군용기가 접근하면 우선 조준하고 있다가 경고를 발령할 것이라면서 그래도 물러나지 않으면 방어적 차원의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타이완의 국방은 근본적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타이완 내정부는 낮은 출산율로 인해 향후 병역자원이 크게 모자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내정부는 타이완군이 신병 모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향후 국방 능력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정부가 9월 입법부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병 모집률은 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타이완 남성은 4개월 훈련으로 병역을 복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직업군인 모병률도 나을 게 없습니다 3월 데이트에 따르면 목표치에서 15%나 미달했습니다 타이완에서 18세 이상의 남성 수는 2017년에 13만 8천명에서 2022년에는 11만 8천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타이완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가 수는 15만 3820명으로 저출산 추세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역을 4개월로 줄인 타이완에서는 뒤늦게 병역 연장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1년을 늘린다 2년으로 늘릴 수도 있다 등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면서 젊은이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당 의원 리 꾸임이는 추구어정 국방부장에게 병역을 2년으로 연장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대 추구어정 국방부장은 부인하지도 않으면서 뭐라 해명하지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연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와 마찬가지로 군 복무 기간도 일단 줄여놓으면 다시 회복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줬다가 다시 빼앗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타이완의 젊은이들은 군 복무 연장 문제로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선거 때 어떻게 되는지 보자면서 차영원 총통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가까운 러시아의 철강 광산재벌 알렉세이 모르더시오프의 슈퍼요토가 홍콩에 와있는 문제로 미국 이후 영국 때 중공의 대립이 발생했습니다 모르더시오프의 슈퍼요토는 10월 5일부터 빅토리아 하버에 정박 중입니다 그런데 미국, EU, 영국이 모르더시오프가 제재대상이라면서 홍콩 당국의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푸틴과 조금만 친하기라도 하면 무조건 제재대상으로 규정하고 사유재산을 동결하거나 몰수하는게 서방의 행태입니다 그리고 기업가 또는 재벌이라고 하면 그만인 것을 꼭 올리가르허란 딱지를 붙입니다 그런데 모르더시오프에 대해 UN은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홍콩 행정장관 리자차호는 UN이라면 몰라도 그 외 주체가 정한 제재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 따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공은 미국이 국제금융센터인 홍콩의 명장에 흠집을 내려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홍콩 행정장관 리자차호는 홍콩의 반공사유화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한 경찰 출신입니다 그런 홍콩의 행정장관이나 중공조차 미국의 원칙없는 제재를 꾸짖는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도덕적 기준이 없는 일방적 벌주기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